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제가 늘 영어, 유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심사죠, 여러분. 관심사, 그리고 호기심.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분은 옷 같은 거, 쇼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관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만 잘하면 뭐가 달라지냐. 바라, 동남아, 필리핀, 심지어는 말레이지아만 해도 한국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말레이지아 한국보다 못 살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뛰어난 구석이 특별히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필리핀, 제 젊은 시절에도 심지어 필리핀 어학년수로도 많이 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많이 가는 곳이고요. 하지만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까, 여러분. 대학 교육이 다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필리핀은 참고로 대학 교육이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절반은 불어를 쓰고 거의 절반은 영어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영어와 불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하다못해 동네 장터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들을 막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막 전쟁의 폐허, 막 내전의 폐허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조차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한 영어 능력이죠. 일반적은 기준으로 볼 때요. 근데 뭐 그러면 영어한다고 다 잘 삽니까? 아닌 거 저도 알죠,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유학 나오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유학 다녀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성공의 기준은 개인에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어도 자기가 더 욕심이, 더 꿈이 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볼 땐 성공하지 못했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제가 영어로 대학 수업을 해야 돼요. 수학하고 과학도 한국도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영어로 수학 수업하고 영어로 과학 수업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거 뭐 어떻게 교원 확보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내시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성도 없고요. 참고로. 근데 말씀드리지만 관심과 호기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또래라면 혹시 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죠? 스타크래프트.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음... 스타크래프트에 막 제 또래만 해도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막 케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 막 게임 방송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그 막 PC방에서 막 밤을 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또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 막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막 PC방에 몰려가서 밤을 새울 때 저는 그 친구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막 그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그냥 막.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제가 또 이해가 안 갔겠죠. 쟤는 뭐지?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매력적인 거를 권해도 저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한 번도 클릭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인물의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또래들은 고등학교 때 막 썩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서 남학생들은 막 당구도 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만화빵, 만화빵 가고 저는 당구도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 유학생활 할 때 풀이라고 하죠, 여러분. 풀은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칠판을 보면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녹색이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칠판이 녹색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화이트보드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전자칠판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녹색 칠판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당구대로. 전 이해할 수가 없죠. 당구도 재미없는데 당구도 재미없는데 그게 당구대로 보여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수업은 안 들려도 그 칠판을 계속 보면서 그 당구공 모양을 계속 머리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잠을 잘 때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이 그 어두운 천장이 당구대로 변환한다고 그런 얘기도 농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고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도 이야기를 만들려고 억지로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형이랑 초등학교 때 서로 게임을 하는 것 중에 나라 이름 대기 나라 이름 대기 저희 가족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라 이름들을 많이 외웠는지 가끔 가족 만나면 저희 형제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 무슨 그렇게 나라 이름을 외우고 그랬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나라 이름과 그 나라의 수도를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 보는 거 왜냐면 어렸을 때 집에 위인전하고 백과사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위인전하고 백과사전? 그것도 이제 아버지 친구가 방문 판매 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친구니까 야 나 어려우니까 책 좀 사줘라 해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지금처럼 만화책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저희 집안이 교육자 집안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버지 친구가 와서 야 힘드니까 나 책 좀 팔아줘라 해서 샀던 게 백과사전하고 문학전집하고 위인전이었던 거예요. 그 세트 왜 전집 같은 거 아시죠? 제 세대분들 아실 거예요. 전집 막 한 50권 막 100권 막 백과사전 막 20권 막 이렇게 있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책이란 게 없잖아요. 뭐 학교에서 받는 교과서 외에는 책이란 게 없으니까 그 백과사전을 딱 피면 첫 그 첫 장에 이제 두꺼운 표지를 넘기면 세계 지도 세계 국기들이 각 나라 국기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수백 개의 나라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예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아기자기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습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그냥 다양한 되게 컬러풀하고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제 눈을 사라져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나라 이름이 적혀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다 보니까 외우지 않아도 그 국기들하고 나라 이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어떻게 제가 사달라고 졸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구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근데 그 지구본을 이렇게 휙휙 돌리면서 보는 게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너무나 재미난 거. 그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집에 책이라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화사전 이제 그 백화사전을 찾으면 나라 정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뭐 수도는 어디 인구는 얼마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백화사전에는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백화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그 나라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왜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또 인명 백화사전에서 찾아서 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지 않으면 집에서 뭐 저희 또래들은 아시겠지만 학원이란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백화사전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열심히 받고 그런 이제 지구본이나 그런 나라 국기들 나라 이름 뭐 수도 이름 외우는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백화사전 새로운 백화사전 전집이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책은 새 백화사전 전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일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 백화사전이 또 들어왔는데 금성출판사 그래도 이제 금성출판사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금성출판사의 백화사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이제 그래도 고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금성백화사전 금성출판사 백화사전에는 영어에 관련된 백화사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사전은 아니었는데 지금도 지금도 뚜렷히 생각나는데 열어보면 뭐 동물이름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사자 하면 옆에 한글로 라이언 써있고 개미하면 엔트 예전에는 영어사전이라고 이렇게 펼치면 영어 발음을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뭐 액센트 같은 거 표시는 다 되어있었지만 그런 거 읽을지도 모르니까 뭐 그 파닉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 한글로 이렇게 써있으면 예 그냥 뭐 코끼리 하면 엘리펀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있는 거를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동네 형들이 놀다가 뭐 어떻게 계기가 있었나 보죠. 제가 그런 단어를 말하니까 형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걸 어떻게 아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재밌잖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모르니까 형들한테 이쁨도 받고 싶고 그래야지 좀 덜 맞으니까 형들한테 덜 맞으니까 동네 형들한테 왜냐면 막 그 당시에는 막 짓궂게 놀고 그러니까 뭐 형들 말 안 들으면 뭐 맞기도 하고 지금처럼 막 이런 학폭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게 익숙한 문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쁨도 받을 수 있고 덜 맞을 수 있고 덜 괴롭힘 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지금 막 어두운 막 학폭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폭력을 미화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외웠던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 막 10개 20개 학생 하면 스튜던트 예? 학교 하면 스쿨 이런 거를 막 외웠던 것 같아요. 막 동물 이름 좋아하는 동물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곤충 이름 막 이런 거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외국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씩 조금씩 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